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교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용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윌슨센터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략이 들어있다면서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외교 정책을 짚었습니다. 로이 전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 관여 정책을 펼쳤지만 실행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 같은 직면한 모순적 상황으로 인해 미한 동맹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미한 동맹의 입장 차이와 조율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여러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이런 난제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미한 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김연경입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